네, 안녕하세요. 생활 속에 유익한 뉴스와 정보를 콕 집어서 세세하게 전달해드리는 뉴스 읽어주는 남자, 유익남 김두식입니다. 첫 번째 뉴스 전해주시죠.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 첫 모델 캐스퍼의 외관 디자인을 공개했습니다. 젊은 감각에 역동적이다, 또 개성 있고 앙증맞다 라는 언론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광주형 일자리의 첫 개과물이 나왔습니다. 너무 디자인도 예쁘고. 귀엽더라고요. 저게 소위 말해서 대박이 나서 광주형 일자리도 많이 생겼으면 좋겠고요.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노사 상생형 지역 일자리 사업에 걸맞게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은 채용 인원의 90%를 광주, 전남 지역 인재로 채웠습니다. 총 520여 명의 지역 청년을 채용을 했고요. 공장을 건설할 때 투입된 44개 장비업체 가운데서도 광주, 전남 업체 비율이 98%, 42개 업체였습니다. 투입된 인력을 보면 연인원 13만 7천여 명 중에 지역 인력이 10만 9천여 명으로 79%를 차지했습니다. 말 그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확실한 마중물이 되고 있는데요. 광주시 측은 GGM 자동차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광주의 직접 일자리 1천 개, 간접 일자리는 1만여 개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GGM이 확실하게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인정하는 품질, 그리고 지속적인 노사 상생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다 같이 관심을 갖고 또 응원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 전해주시죠. 광주와 전남에서 지난달 총 1,280여 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광주가 지역 감염이 642명이고요. 전남은 556명인데요. 코로나 발생 이후 전남은 역대 월별 최고치, 광주는 TCS국제학교 집단 감염이 있었던 지난 1월 이후 두 번째 기록입니다. 네, 7, 8월 우리가 계속해서 걱정을 했었죠? 네, 맞아요. 휴가철도 있었기 때문에 이동이 많아서 혹시나 폭발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잔인한 여름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네요. 네, 지난 6월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감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또 이동량이 많은 여름 휴가철, 방학철이 다가왔고, 여기에 거리 두기 피로감까지 겹치면서 확진자가 폭증할 것이란 예상을 내놨었는데요.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 기준으로 오늘까지 57일째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만 4차 대유행이 잦아들어야 할 텐데요. 또 곧 있으면 추석이어서 더 걱정이죠. 추석 연휴 기간 동안 가족 간 감염 사례가 발생할 우려도 크죠? 네, 말씀처럼 고향을 방문하는 가족 간에 감염되는 사례가 발생할까 봐 추석 연휴 방역 대책을 두고 방역 당국이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매번 하는 이야기지만, 결국 거리 두기 수칙 준수, 신속한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이 네 가지 방법이 대유행 종료의 해답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로 다가오는 가을과 겨울은 좀 더 안전하고 또 평온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뭔가요? 네, 현실과 비현실이 공존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최근 우리 사회 새로운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역의 대학들도 2학기 강의가 시작됐는데, 메타버스 열풍이 불고 있다고 합니다. 네, 메타버스의 특징이 가상현실에서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양방향 컨텐츠라는 점인데요. 대학 강의실에서는 또 어떤 모습일지 궁금합니다. 네, 학생들은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을 해서 자신의 이름으로 아바타를 만들고요. 또 수강 신청한 과목, 그 과목의 메타버스 강의실에 들어가서 수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바타에 손을 들어서 교수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교수도 아바타를 통해 답할 수 있습니다. 야외 수업, 발표 수업 가능한 건 물론이고, 가상현실용 고글을 착용하면 실험과 실습도 가능합니다. 네, 저는 저런 형태를 우리 아이가 지금 게임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대학 강의실에 접목이 된 건데, 발빠르게 대학 강의실에 접목을 한 것 자체도 참 좋은 의도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활성화가 돼서 대학계도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에서 특히 전남대와 동신대가 앞장서고 있는데요. 우선 동신대는 이번 학기부터 5개 전공 과목, 2개 교환 과목에서 메타버스 강의 시작하고요. 전남대는 강의를 도입하는 것은 물론 올 가을 축제, 내년 봄 졸업식과 입학식도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진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전남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플랫폼을 또 자체에 개발한다는 계획도 내놨더라고요. 맞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포털사이트와 통신사가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는데요. 1회 사용 금액이 1억 5천여만 원에 이르고요. 또 동시 접속자가 100명 이하라는 기술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대는 앞으로 5년여에 걸쳐서 메타버스 자체 플랫폼을 만들고, 향후 전남대 메타버스 캠퍼스까지 만들어서 강의는 물론이고 교수들의 연구 개발 작업까지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 우리 광주의 대학들이 계획처럼 전국 교육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네요. 네, 맞아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